전단살포 문제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사항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북전단살포 그러면 앞에 관영어처럼 붙었던 말이 탈북단체, 탈북단체 뭐 이러면서 대북전단살포 기사를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와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탈북민들 3만여 명 모두가 마치 대북전단살포에 동의하거나 참여하거나 하는 걸로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북민들로 구성된 통일중맥군이라는 단체분들이 오셔서 탈북민들 모두 그런 생각을 대북전단살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소수이다.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한반도 평화를 꿈꾸고 있고 대북전단살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아마 오늘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서기까지 이런 분들의 많은 생각과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탈북민으로서는 아마 최초로 공개적인 자리에 서서 세북전단살포에 대한 다른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중맥군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광일 선생님 동분선 선생님 김연희 선생님 홍강철 선생님 문대현 선생님 준비해온 성명서를 읽고요. 질의응답은 밖에 나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일 대표님의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북전단살포 중단과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시작된 남북화회와 통일이기는 현재 일부 반북 탈북자 단체들이 무분별한 대북전단살포로 절체절명이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북전단은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차하면 전쟁으로 직결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짓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전단살포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표현이 자우나 북한인민들의 알걸리조차 이러한 전쟁 위험에 앞설 수 없다. 북한인민들은 이미 23, 20여 년 전부터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하고 있으며 북부 국경지대에서는 실시간 정보 취득도 가능하며 USB, CD로 인한 남한에 관한 정보는 상당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알걸리란 대북인권으로 포장된 그들이 상업행위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남과 북이 평화와 공동 번영을 통한 통일이 시대를 열어나가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전단은 우리 꿈과 희망을 집합하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무력 도발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이 자우야 알걸리가 아무리 중시된다 하여도 그것이 결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파괴하면서까지 우선될 수는 없다. 대북전단살포는 그동안 분단 70년의 역사 속에서 온갖 난간을 뚫고 오직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합의한 그동안이 남북정상 간 합의에 위반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것을 파괴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반역사적인 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절대다수 탈북민들의 마음 또한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믿으며 구구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당장 중지할 것과 이러한 남북 합의에 반하여 나라와 국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러한 모험적인 행위를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으로 엄격히 규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구구 탈북자들은 반민족 반통일적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이상입니다. 혹시 뭐 한 말씀 하실 분들 한 말씀 하세요. 우리 홍강철 선생님 한 말씀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홍강철입니다. 대북전단은 정말 전혀 실리도 없는 겁니다. 남과 북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제 성명서에서 이야기했듯이 북쪽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한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문화를 다 접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북쪽 노동자만 해도 몇십만이 달합니다. 비록 작년에 다 들어가긴 했지만요. 그리고 북쪽에서 하는 대남전단 그것도 실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북이 잘 못 살고 그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북에서도 대남전단을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다 대남전단 뿌리는 일은 실리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희 선생님 말씀하시고 싶은 분은 자원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희입니다. 이 대북전단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단지 북에다 알걸리 표현의 자의 이 개선을 떠나서 이거는 심각한 인간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무선 범죄라는 것입니다. 올해 3월 5일 날 제가 세토민 나운지라는 카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코로나 환자들한테서 침물과 분비물을 비싸게 국가가격으로 사겠다. 그래가지고 북에다가 코로나를 퍼쳐가지고 평양에다 태극기를 껐자. 이런 글들이 요리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형제가 남녀 형제들도 언젠가는 우리 북과 함께 한민족이 함께 살아야겠지만 이 땅에 있는 3만 명의 탈북자들은 자기 부모 자식들 형제들이 현재 북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있는 거기다가 코로나를 퍼쳐서 사람들을 죽인다.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국회가 이 나라가 막아줘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그것으로 포장을 한 이 삐라 전단 사건 대북 전단 사건은 철저하게 정부가 엄격하게 처벌에 나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오늘 탈북 가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탈북 단체 몇몇 단체가 대북 전단 삐라를 뿌린다고 해서 탈북민들 전체가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반화에 대한 오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